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5일 새벽 2시쯤 부산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에게 나오라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어깨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